지난달 2월 23일, 겐트대학교에서 10주년 봄학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겐트대학교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위치한 벨기에 공과대학으로, 이번 10주년 신입생 입학식에서는 한태준 총장이 대학교를 대표하여 총사를 하였습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한태준 총장은 이번 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정원은 100% 모두 충원하였으며, 현 시점까지의 누적 평균 취업률 94.2%로 우수한 진로 진학 결과를 바탕으로 매해 겐트대학교 입학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 데이터에 기반하였을 때의 누적 취업률 약 90%에서, 현 2024년도 봄학기 기준 평균 취업률이 94.2%로, 여전히 높은 취업률과 더불어 진학률 또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겐트대학교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 기대됩니다. IBS 조선우입니다.